자 드디어 때가 왔어 침묵을 끝낼 시간 그도 나를 알지 영남 니가 어릴 때 니 다시 만날 거란 그 약속 그 약속 무너지는 이 세상을 지켜만 보고 힘겨나 미래의 황제 대화가 너의 망설이지 세상을 보내 지금이야 그 약속 무너지는 이 세상을 지켜만 황제 누군가 세상을 지켜만 정말 큰 상을 받게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당대회 내놓아 할만한 정말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런 같이 연기하면서 그 두근거림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꼭 다시 엘리자리에서의 무대에 꼭 서 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로버트 요한슨 선생님께 또 많이 배웠던 배웠었는데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은 걸 또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번 뮤지컬 아까 주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정말 더 한나게 진보된 엘리자벳을 이번 이 예술의 분당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